조선 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훈 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동지가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거영도자 김종훈 동지의 위임에 따라 평창 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우리의 제안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했다는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해 2018년 신년사에서 밝히신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참가와 북남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자신이 입장에 접한 남조선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지환영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으며 1월 2일에는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년사에서 제안하신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우리 측 대표단 파견과 그를 위한 북남당국 간 해담이 현 상황에서의 북남관계 개선에서 의미 있고 좋은 첫 걸음으로 되는 것만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공화국정부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남조선 당국과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실무적인 대책들을 시급히 세울 때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해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축과 제때에 용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의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에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특히 일종의 어른 북남관계 개선 문제가 앞으로 온 민족이 기대와 염원에 맞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남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에서 남조선 축하 긴밀한 연결을 취할 것이며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평창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